안녕하십니까. 넓은 정부의 바다를 잠수함처럼 깊이 들어간다. 군의 모든 것을 전하는 인포메이션 기법 문근식입니다. 요즘 정부의 홍수시대라 하죠. 많은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의 군에 관련 소식, 무기체계, 방위산업 이런 것들 굉장히 정보가 많은데 저는 오랜 군생활을 경험을 통해서 저희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는 북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핵으로 주목받는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36위. 북한의 GDP를 생각해본다면 굶어죽어도 무기는 만들자는 거지요. 북한이 막강 한미연합군의 대항력이 받는 비대칭 무기 3종 세트가 핵미사일 잠수함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비대칭 무기 3종 세트 중 첫 번째 핵무기 개발 배경, 목적, 그리고 현재 개발 수준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상 핵무기 하면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 60년사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 시대, 김정일, 김정일 시대까지 어찌 그리 3대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개발하는지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핵 개발을 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교육을 시키고 원자로를 착공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1954년도에 인민무력부에 핵무기 방위부를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56년도에는 핵과학자로 30여 명을 소련에 보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 63년도에는 2MW짜리 IRT-2000 연구를 도입했어요. 소련으로부터. 그 다음에 79년도부터는 원자로를 5MW 원자로를 착공하고 본격적인 핵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핵실험을 두 번 했다. 이게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두 번 했는데 규모가 3.9, 4.5 이 정도였고 리터 지진계로. 그 다음에 위력은 1키로톤 내지 3 내지 4키로톤 비만. 그래서 소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정일 시대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핵실험을 사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소형화하고 다중화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특히 6차 핵실험은 150키로톤 이상. 이거는 150키로톤이라는 건 히로시마의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무기의 10배 수준이에요. 그랬더니 엄청나죠. 그때 당시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한 발 투여됨으로써 순간적으로 7만 명 내지 8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후유증으로 7만 명 내지 8만 명이 전사했다고. 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4번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핵실험을 6번 하게 됐는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6번 하고 비공인 그러니까 정식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 비공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6번 하고 핵무기 보유으로 많은 국가들 인정을 하고 있는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독한이 요구하는 거는 나도 6번 했어. 나도 이제 핵무기 보유 인정해줘.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들어주니까 계속 미사일 쏘고 도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시대에 핵실험을 4번 했는데 과연 그러면 4번 하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보면 핵무기 보유 수량을 볼 수 있어요. 김정은 시대는 2012년부터 시작이 지금 계속 지속되니까 많은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북한 핵무기 보유 수량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틀려요. 이게 미국에서 보는 거 한국에서 보는 거 다 틀린데. 줄잡아서 얘기하면 한 45개에서 5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40개, 5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력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위력보다 10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발만 터뜨리면 남아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수탄 같은 거 털어지면 동시에 순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북한은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군사력을 우위를 점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김일성 시대의 핵 개발을 시동했는데 이 개발 목적을 보면 정치적 목적은 일단 체제의 안정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김 씨 왕조 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비핵화 협상할 때도 정말 비핵화 핵을 없애면 우리 내정 가서 많을 거야? 이렇게 다짐으로 요건을 내걸었다고 그런 걸 볼 때는 아직도 체제가 불안하다. 정치적 목적에서는 김 씨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비춰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사적 목적에서는 80년대 이후부터는 남한하고 경제력 차가 엄청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거기서 체계 최강의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GDP도 남한하고 60회 차이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핵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정말 먹을 건 없어도 핵은 개발하겠다. 그 핵을 개발한 것 때문에 사실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하노이로 오라, 싱가폴로 오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개발했는지 배경을 보면 뭐 쉬운 말로는 생존수담이 생존수담, 살아남기 위해서. 6.25 전쟁 때 정말 북진하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핵무기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핵 방위부도 설치하고 그리고 맥아드 장군도 핵무기를 써야 됩니다. 중군의 인해 전술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위험함으로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짝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핵 트라우마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62년도쯤에서는 쿠바 미사일 사태가 생겼어요. 소련은 그 당시에 북한을 도와준 나라잖아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6.25 전쟁을 일으키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였는데도 쿠바에서 미사일 설치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치워. 안 치우면 그냥 핵으로 가만 안 놔두기 위해서 하니까 도망갔어요. 철수하고. 그러니까 그때 야, 소련도 믿을 수 없구나. 이런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1980년대 후반에는 갑자기 우리 88올림픽 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에 살사는 모습이 비춰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불안하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면서 1990년대 들어서는 소련이 또 붕괴됐잖아요. 그 강력하게 의지했던 소련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계속 독재를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루마니아인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독재하다 죽었어요. 핵만 있었으면 못 건들죠. 뇌전 간섭을 못 하니까. 그런 차우세스크가 죽고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북한은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포기를 안 할 것이다 해서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했는데 최근에도 완전히 도장을 찍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련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핵무기가 있었거든. 그걸 다 반납했어요. 반납했는데 너희들 그때 반납 안 했으면 지금 러시아가 침범했겠어?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비핵화를 할 수 없다는 게 저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초기에는 핵무기를 체제의 유지, 생존용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개발하고 나서는 미국에 비핵화 협상합시다. 우리 핵무기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다 온 게 하노이 회담이고 싱가폴 회담이단 말이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그것도 북한은 포기했어요. 이제는 미국도 대화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한하고 통일 문제도 거론하지 않겠다. 완전히 다른 나라로 살자. 북한은 그저 핵무기가 협상용이고 생존용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어받을 때는 하시라도 쓸 수 있도록 지금 전술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는 북한의 3대 군사 전략에 하나 중에 속해요. 이걸 보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 증원 전력, 미군 세력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조기에 차단하는 거. 그래서 속전속결 전략 중에 하나인데 핵무기를 조기에 사용해서 일체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전략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 전략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중국도 마찬가지. 그동안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비핵화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미국과 협조를 하고 그랬었는데 중국의 북핵 3원칙은 한반도를 비핵화해라. 평화 안전지대를 유지하라. 그다음에 대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비핵화를 주장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우리와의 외교를 단절하고 난 이후부터는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에 기울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2024년 3월에 중국이 우리 평택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훈련을 했어요. 핵무기로. 그래서 과연 우리의 적국들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한반도 우리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또한 그래요. 러시아에도 한때는 미국하고 협력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해했지만 지난 6월 19일 조소 동맹 그러니까 이제는 냉전시대 동맹관계를 복원했다 이렇게 푸틴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냉전시대 동맹관계라고 하면 유사시에는 하시라도 바로 즉각 개입하겠다. 이런 게 과거 동맹, 조로 동맹에 있는데 이거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는 러시아나 중국의 반대도 없이 이제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인정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핵 확장 억제로 다 지켜줄게 했는데 남한에서 핵무장하자는 주장이 엄청나게 비등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도 60에서 70%는 항상 핵무장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특히 북한이 남한하고는 상대도 안 하겠다. 이제 통일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 오로지 자기 위협이 있을 때는 어느 때라도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고나게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도 이제는 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지금 김정은이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과격하게 지금 위협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한을 핵 확장 억제를 보장했다면 믿겠어?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북노 군사 동맹을 함과 동시에 남한에서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도시들을 핵 인질로 잡아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비등하게 발표됨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핵무장도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까지 북한의 핵 개발 배경, 목적, 얼마만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분위기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봤고, 이제는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시간에 더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